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유전 킬러 문제 한두 개 버릴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 또 선생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퀘스트가 되겠고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학생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보통 이런 주제들로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성적 범위를 보면 한 25점에서 한 35점 사이가 되는 것 같아. 한 40, 45 이런 친구들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또 이제 이런 생각 자체가 없으면 아예 이 퀘스트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런 주제로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 또 이제 25점에서 35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려고 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질문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6평을 앞둬놓고 많이 나오고 지금 또 9월 평가원을 앞둬놓고 있으니까 또 9평을 앞둬놓고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공부를 이제 유전의 킬러를 한두 개 버리면 내가 좀 더 공부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혼자서 그렇게 하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확답을 주면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이 질문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되물어 봅니다. 그럼 유전 킬러 한두 개가 뭔데? 이렇게 물어봐. 우리가 유전이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6개 중에 킬러가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나? 없어. 또 이제 어떤 게 유전 주제인지 킬러의 후보군들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띄워줘 볼게요. 첫 번째는 핵상과 DNA 상대량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DNA 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프나 한계체 혹은 여러 한계체나 혹은 지원기 세포 분열 중에 여러 세포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염색치 유전자 유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수능에서 주되게 다루는 거죠. 복제립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인자도 있겠고요. 가기도 분석은 뭐 전통적으로 전통의 강호가 되는 거고 비분리, 염색치 수화 종류에 대한 얘기나 비분리나 혹은 결실이나 혹은 치환이나 혹은 전자나 혹은 중복이나 일어났을 때 DNA 상대량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가기도 돌연변이는 다인자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 유전 킬러의 핵심 유형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이 여덟 개 중에서 두 개를 어떻게 꼽을 건지에 대한 생각부터 해봐야 돼. 어떤 걸 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그냥 다시 한 번 자기가 이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뭘 버리려고 그랬지? 두 개를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유전 전체를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식의 상담을 하러 올 때 혼자 오면 좀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 쌤은 이제 그냥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버리는 것보다는 다 하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알겠죠? 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 팩트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해서 그래 두 개를 버린다. 좋다. 두 개를 뭘 버릴래? 이게 우선 쌤의 질문이야. 그 다음에 두 개를 버리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돼. 뭐 운이 좋게 수능에서 뭐가 나올 거다를 다 알았어. 그래서 5단계 탑 1, 2 두 개를 골라서 버렸다고 칩시다. 내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거는 너무 어려서 내가 못하겠어. 오케이 버렸어.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18개는 다 맞추겠다 라고 지금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요? 해서 두 개를 버리고 18개는 다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쌤이 물어본다. 야 두 개 빼고 그러면 18개 다 맞춰야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당연하죠. 그렇게 할 겁니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느낌포가 벌써 5개야.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18개 다 맞추겠다. 근데 이게 쌤이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러셀 기숙에서 쌤한테 상담 온 학생이 있었고 그 옆에 같이 온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는 경험이 있었던 거야. 고3 때 자기가 두 개를 버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18개 다 맞춰야지 라고 행동을 했었던 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얘기를 쌤이 들으니까 이게 이제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야. 쌤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옳은 이야기. 그러지 말고 다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야. 잘 들어봐봐. 18개를 다 맞추려고 딱 전략을 짜는 순간 18개를 다 맞춰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18개를 다 맞춰내야지 이렇게 압박이 생긴대요. 느낌표가 싹 이렇게. 그러니까 18개를 싹 다 맞춰야 돼. 왜냐하면 이미 5점, 6점이 날아갔으니까 기본빵 내가 45를 출발하는데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싫어. 그러니까 45는 무조건 맞춰야 돼. 반드시 해서 압박이 그냥 공부할 때보다 확 올라간대요. 18개에 대한 압박감이 커진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데 1, 2페이지에 심리형이 나오면 유전이 아니라 근수축이라든지 21학년도 근수축 문제가 어려웠었으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수축이라든지 아니면 자극전달이라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항상성이나 신경계 파트라든지 그런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심리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 친구가 얘기해준 거야. 선생님 저렇게 두 개를 버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1페이지, 2페이지에서는 무조건 확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언저리에서 어? 하는 게 나오는 순간 3, 4페이지에서 머리가 하얘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은 아닌 거야. 오케이?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원론적으로 버리지 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선생님은 버리라고 할 것 같아. 그게 공부하기 더 수월할 거니까. 그런데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 하나.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그 시험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하니까 이 심리적인 압박감 요거까지 생각한다면 두 개를 버리고 한 두 개를 버리고 접근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이제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25에서 35 정도 점수 때의 학생들 또 이제 한두 개를 버리려고 했었던 학생들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고 어떻게 할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두 번째도 있어. 두 번째는 시기별로 보여줄 거고 첫 번째는 개념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야.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혼자서 책을 많이 보면 좋은데 혼자서 보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치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전 파트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쌤 거 만점 개념 강좌 있어. 딴 거 말고 쌤이 개념 강좌에서 기본 개념하고 킬러 주제의 시전 유형까지 싹 정리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파트를 1.3배속으로 두 번 들으시면 돼. 오케이? 1.3배속으로 해놓고 서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앉아서 듣다 보면 졸릴 수 있어. 그럼 시간은 가고 러닝타임 돌아갔는데 나는 들은 게 아니잖아. 그치요? 우리가 오디오 듣는 게 아니니까 1.3배속으로 해놓으시고 서서 보시면 돼. 두 번. 몇 강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지? 9평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건데 책을 보고 빠르게 가는 거야. 해서 개념 교제 교과서를 봐도 괜찮고요. 샘 거를 봐도 괜찮고요. EBS 교제를 봐도 괜찮습니다. 개념이 다 쓰여있는 교제를 문제 풀지 말고 개념만 잡지 보듯이 뭐 또 앉아가지고 막 첫 페이지 막 주로 엄청 긋고 막 형광펜 긋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잡지 보듯이 빠르게 막 모든 자료를 훑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돌리는 거야. 9평 전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하이스토리가 기출문제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스토리가 있는 학생들은 하이스토리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기출문제집을 이거 말고 다른 기출문제집을 갖고 있으면 기출문제집을 풀면 돼. 알겠지? 근데 문제를 풀이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 유저 문제 하나 풀 때 30분 걸리지요. 그러면 하루 평균 통상적으로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씩 생명과학을 한다. 그럼 꽤 많이 하는 거다. 그러면 문제를 내가 풀겠다. 그럼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두 시간을 넣는다고 시작. 두 시간을 넣었을 때 내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한 3, 4일 하다가 와 이건 좀 과한데 아 진짜 버려야 되나? 다시 또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단계 우리 지금 시즌에 효율적인 것은 문제와 해설을 같이 놓으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문제 놓고 해설집 피면 개념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을 요약한 게 문제고 그것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게 해설이니까 핵심 요약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펼쳐놓고 해설집 피고 읽어. 최대한 10번씩 왜냐면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리는데 읽는데 3분밖에 안 걸리잖아. 그럼 30분 동안 그 문제를 10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풀어볼래 10번 반복할래 이거야. 선생님이 이제 6월 전 상반기 때는 직접 풀어야 돼 라고 해서 직접 푸는 걸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에는 한 문제 풀고 하루 가버리면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차라리 반복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알겠죠? 해서 쌤꺼 하이스토리가 있거나 혹은 기출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와 해설을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풀지 말고 읽어봐. 대충 이렇게 훅 그림 보라는 게 아니라 아 이 요소는 이런 거구나 이 요소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걸로 체화가 될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 얘기들이 다 쌤이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접근해봐 이렇게 한 번 해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싶어서 찍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이걸 듣고 어떤 솔루션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또 찍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달별로 한 번 따져보자. 우리 지금 이게 7월 말쯤에 찍히고 있는 거니까 8월 달부터 이야기하면 유전에 대한 게 너무 큰 거부감이 있으니까 우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전은 9월 1일 날 보는 9월 모의고사 잠깐 놔두시고 1, 2, 3, 5 단원에 대해서 개념과 기출 문제들을 세 원씩은 보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층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야 그럼 유전 제외하고 1, 2, 3, 5는 천 개 문제를 풀면 천 개 담아실 자신이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몇몇 학생들은 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생들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유전을 빼고 나머지 1, 2, 3, 5 단원의 개념과 기출을 9평전까지 적어둬야. 적어도. 선생님이 또 세 번 해라 해도 세 번만 하라는 게 아니야. 열 번 할 수 있으면 열 번 하시고 30번 했으면 30번 하시는 겁니다. 어찌 됐건 적어도 세 번 이상은 해보자. 8월 달에 빠르게 보는 거고 기출도 푸는 게 아니라 해설지 펼쳐놓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9평전에 적어도 세 번은 가능합니다. 그럼 9평 때 이런 주제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그러면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9월 이후에 이렇게 가자고. 8월 달에 세 번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똑같은 걸 또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확 단축될 거예요. 엄청나게 단축돼. 세 번 하시고 여기다가 유전을 조금만 더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수능에서 유전을 뺄 것까지 생각했었잖아. 그치?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원래 빼려고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비유전 파트 문제들이 되게 수월하게 다다닥 풀릴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면 이걸 할 여유가 생겨. 그리고 또 만점을 향해서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4단원을 한 번 정도 보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10월 달이 되면 전단원 세 번이고 기출은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문제에 접근 잡고 해봐야 되니까 전단원을 하고 또 문제만 또 엄청 보고 한 다음에 수능 보러 가기 전에 2주 전에 기출을 다시 들어가 보시고 이때 이걸 진짜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유가 생겨요. 그럼 이때는 EBS를 덧붙여서라도 보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문제라고 하는 게 정해졌잖아. 기출 문제 EBS 사설 문제 셋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해서 이때부터 이때부터 쌤하고 파이널 문제풀이를 막 하면서 현장에서는 가는데 어찌됐건 쌤이랑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세 시간 공부하고 인터넷 본 학생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시간은 쌤하고 하는 거 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혼자서 할 때 자꾸 이런저런 생각으로 생명과학 시간을 허투루 쓰니까 그거를 조금 없애고 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어 놓으면 쌤이랑 공부할 땐 공부하는 거고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달별로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닌 거야.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기출 보다가 다 알겠어. 원리 파악이 다 됐어. 그러면 EBS도 같이 보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쌤이랑은 또 사설 문제 파이널로 문제 푸는 거니까 그건 더해지는 거니까 그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분명히 지금 내가 25, 30밖에 안 되는데 뭐 30점 조금 원저리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버릴까 말까 했었던 고민들이 수능 보고 보기 전에 아 이렇게 안 하길 잘했다. 쌤이 해주는 얘기대로 행동하길 잘했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준비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다 쏟아놨으니까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쌤이 또 옆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서 함께 갈 거니까 뚫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하셨고 쌤이랑은 강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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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